혜정 감사합니다 형님 정호 형님 감사합니다 채호님? 그건 이쁘다 한번 클럽 이쁘다 여러분들? 9님 많이 좋아졌어 햄찡도 없었네 햄찡도 홍수씨의 의심이다 뽑아서 연속이 필 만달이 나있다 아 귀여워 뭐 생일 여기는 뭐 또 생일인가? 아 너 웃지마 너 키키키 색이 이상하지마 생일인가요? 머리 또 추노네요 생일인가요? 아니야 아무튼 아닌데 왜 하필 이런 얼굴이 하필 머리 졸근데? 아니야 남순아 이만저래야 그래봤자 어우쌤 이사 잘했어요?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팬가입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? 이사 한지 두 달이 내놨는데요 어디 서울로 왔어요? 두 달이 왔는데 아 그래도 대전이에요? 아니요 저 서울은 아직 그래도 대전이에요? 아 그렇구나 볼 수 없는 사이예요 엄마 옆으로 연패 살아요 아 머리 아 머리 어떻게 그 머리 그 머리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샤오님 밖에 없어요 아니 아니 왜요? 윤씨 아자씨님 별풍선 99개 우야무야 더 죽대요 아 지금 리액션 하라고? 고? 잠시만요 이것만 하고 나도 구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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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헹 아유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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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감사합니다 줄기 탐방! 탐방 중이신데?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와봤어요 윤씨 아저씨님 나중에 아버지도 냄새가 이끌린 대로 끼있게 민망 채원 분당 아이콜님 별풍선 52개 모야무야 다음에 또 올게요 난 냄새나요?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귀엽네 향이? 향이 한번 들렸다가 자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 알았어요 창 도와 생일인 거 알겠어요 생일날은 조금씩 갯수 받고 와 좋겠다 아니 밟고 아니 밟는 게 아니고 밟고 밟고 밟 밟디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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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밟고가 아니고 밟디긋고 남순 오빠였어? 박디긋고 오빠가 방송을 진정 알았으면 마지막에 2강전에서 나하고 셀리를 남겨뒀었어야지 오빠 어쩌 그래? 오빠가 진짜 방송을 알았더라면 셀리하고 나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뭐 껐었어야지 너 오빠 알아서 탈락시킨거지 알아서 탈락시킨거지 알아서 탈락시킨거야 너를 올렸겠지 뭘? 너의 잔수 잔대가리를 내가 뭘 알아서 탈락시킨거야 잔대가리 위에서 내가 다 놀고 있는데 니 느 느 그 잔대가리 위에서 내가 놀고 있는데 오빠야 오빠야 미안 근데 오빠야 근데 오빠야 우리 이 컨셉 조금만 더 밀고 갈까? 어떻게 할까? 내가 어디가 좋은데? 대상 밀지 말까? 역시 똑똑해 오빠 내가 어디가 좋은데? 오빠? 그냥 오빠 시크한 눈빛이 졸라 좋아 졸라 꿀려 오빠 그냥 이걸로 밀고 갈까? 오빠 난 니 그 졸린눈이 그래서 오빠 졸라 꿀려 그래서 오빠 나랑 사귈래? 그래서 오빠 나랑 사귈래? 니 그 졸린눈이 졸라 졸라 뭐라고 오빠? 졸라 꿀린다고? 그래서 오빠 우리 사귈래? 오빠 의자원이 한번 대볼래? 미치새끼인가 이거? 오빠 왜 대답이 없어? 오빠 사귈래? 말 돌리지 말고 좀 오빠 말 돌리지 말고 너는 오빠? 내가 담기가 어려운 그릇 같아 좀 좀 뭐 너는 내가 담기가 어려운 그릇 같아 아 진짜 쟤는 그릇이 내가 담을 그릇이 아니야 쟤는 내 그릇이야 난 그릇이 아 오빠 작아? 오빠 작구나 오빠 작구나 와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작아서 그러는구나 니니 형님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방송에서만 지랄하니까 그지 방송에서만 지랄하니까 그지 방송에서만 뭐 하지 말라고? 고백하지 말라고? 지랄 지랄 좀 하지 말라고? 방송에서만 지랄하지 말라고? 혹시 공지 자주 쓰냐고 물어보자 하트는 아닌 거야? 하트는 아닌 거야? 아 지랄? 혹시 공지 자주 쓰냐? 방송만 이거 뒤로 진지하게 좀 해보자고 그래 오빠 혹시 공지 자주 쓰냐? 아니 오빠 나 공지 잘 안쓰라고 뒤로 좀 자주 하자 난 뒤가 좋다 오빠 오빠 열게 갑자기 그래 뒤로 좀 자주 하자 오빠 난 럴코 좋아해 오빠 스파클래프도 좋아해? 하트는 럴코 좀 좋아해 오빠 오빠 나 럴코 되게 좋아해 알았어 공업하고 공업하고 기다릴게 오빠 별명이 남 럴코야? 오빠 나 럴코 되게 좋아하는데 알았어 역시 남 럴코 공업하고 기다릴게 방울렉도 좀 올려 오빠 이 새끼야 오빠 방 방울렉도 좀 올려 형이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형들 개 부대기네 우리 멀컨은 반갑이지 형이야 응 오빠 왜 일어나봐 피지컬이 아깝다 아휴 피지컬 오빠 방송에서 지랄 좀 하지마 방송에서만 왜 방송에서만 지랄이야 방송에서만 지랄하지 말고 피지컬이 아깝다 방송에서만 지랄하지 말고 쪼 오빠 어 뒤로 좀 해 내 쪽 오빠 나 방송에서 막 이 지랄이야 알았어 실제로 나 아무것도 못하면서 약자가 소심해가지고 진짜로? 어? 방석 탔을 때만 박력 있는 척 즉당히 해라 향냄새 받고 싶지 않으면 아 박력 오빠 진짜 아 존나 까리해 진짜 아 개사랑해 진짜 오빠 사랑해 오빠 아 저 징글징글 나 진짜 떨려 진짜 다음에 올게 갑자기 끌려 뒤에서 보자 아 오늘 좀 늙어보여요? 하.. 도하러 가야.. 도하러 가야되나 아 나 향이 보면은 이 노래 밖에.. 이 부분 밖에 생각이 안 나 향이.. 향이 나 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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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